마이콜입니다. 짜장면을 먹어줄텐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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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세요. 이거 쏙떡아야 이거 뭐야 이거 떡갈비맛밖에 안 나요. 이거 뭐야 떡갈비맛밖에 안 나요. отлич nog 치즈한 너한테 치즈 음 hausen 한 달 놔뒬 안 돼 ني 아야 이거 내 내 거지 limit illegal 저기 나 물 좀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오늘 다 먹을 겁니다 진짜 맛있어 이런 거 봐야지 뭐야 이거 설탕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가사먹어 이거 만들게 해야 하는데 그냥 반대까지 만들어왔어요 처음으로 먹으면 끝이 났어요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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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다 먹어야 되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아 다 먹는 엄마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사용해 약속 보일때까지 촬영하는 거야 아 좀 오래 걸렸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티비에도 5년 왔어요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잘하고 됐다 맛있어 맛있는 짜장면 맛있게 드시고 힘드세요 그럼 안녕 여기서 끝인 줄 알았죠? 잠깐 여기서 끝인 줄 알았죠? 사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이 짜장 이 짜파게티 진짜 맛있어요 주스까지 더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